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F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닝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구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엔터테인 방석입니다. 주식은 참고해주시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월 16일이구요 3시 33분입니다. 장 끝나기 27분 전인데요 한국은 1월 17일 수요일이구요 네 오늘 새벽 5시 33분이네요 지금 캘리포니아 12시 33분입니다. 지금 뉴욕은 29도입니다. 마이너스 2도 3도 정도 되는데요 오늘 눈이 계속 오다가 비가 오다가 좀 날씨가 많이 흐렸습니다. 월가쪽에 좀 기분도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자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잘 오르다가 자 이번주에 이제 다시 조금 떨어졌는데요 자 다우가 37,270.86으로 0.86%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잠깐 반등을 했지만은 11시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했구요 자 s&p500도 4755.42로 0.59%나 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약간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나 싶더니 자 11시 넘어가면서부터 예 여기죠 11시 넘어서면서 확 떨어지고 다시 반등 시도했지만 다시 계속 떨어져갔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14,908.79로 0.43% 정도 떨어졌구요 역시 반등을 했고 양전을 했지만은 예 나중에 다시 다 떨어졌습니다. 자 러셀 2000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죠 1925.51로 1.30%나 오늘 떨어졌구요 러셀 2000은 올해 들어서 4.34%나 떨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빅스지수는 오늘 변동성이 좀 높았습니다. 13.97로 예 진짜 지난주까지만 해도 12 정도만 올라갔는데 지금 벌써 14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구요 13.9금 변동성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식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오늘 오전에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경기가 좀 안 좋았죠. 예 유럽 쪽에 경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에나 대비해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아침에 이제 달러가 102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안 요소로 달러를 아침에 얘기 드렸는데 달러가 결국 103.14까지 0.97%나 오늘 올라갔구요 자 그래서 미국 경기가 조금 좋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3월달에 빨리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오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4.02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시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기존 입장을 유지를 하긴 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빨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고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이나 노동시장이 아직은 좋은 상태에 있고 점차 이제 인플레이션도 2%로 잘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옛날처럼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있겠냐. 그럴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금리가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1시부터. 그래서 4.06까지 올랐고요. 오늘 2.98%나 올랐습니다. 아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누그러들었고요. 자 2년물은 4.23으로 2.38%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빠르게 상승하면서 성장주들한테 특히 부담을 많이 줘서 러셀 2점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닉티모라스 기자도 오늘 아침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의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어서 전세계 CEO들하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몰려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본 사람들도 없고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도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보스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보스 포럼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일단은 종독 문제 지금 지정학적 위험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기름값 이제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Fed could be burned 그랬는데 Fed could be burned 그랬는데 아터본스가 1970년대 금리를 빨리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간 그런 거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burned 이렇게 좀 이렇게 농담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예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금리를 빨리 내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조금 미국은 좋은데 자 유럽이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도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전기차가 지금 유럽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독일이 많이 영향을 받죠. 그러다가 중국 전기차까지 독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독일 차들도 영향을 받고 뭐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좀 상황이 또 안 좋은 것도 다보스 포럼의 큰 주제고요. 그 다음에 자 일본이 헤드컵 컨트롤을 포기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주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미국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미국이 잘 가고 있냐 뭐 이머징 마켓은 계속해서 잘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위험으로 또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왔는데 오늘 크리스토퍼 얼러 이사가 이제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그게 이제 5월이나 6월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예 그런 의견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쿠아가 에버코어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0% 이상까지 올라갔던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은 다시 65%까지 떨어졌습니다. 15%나 오늘 떨어졌고요. 자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금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아침에 봤을 때 7번은 내리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6번 내리는 걸로 예 지금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9.2%로 3.75%에서 4%까지 내리겠다는 게 더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오늘 음 전반적으로 달러가 많이 올라갔고 이제 채권은 떨어지고 주식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기름값은 좀 안정됐습니다. 지장적 위기가 있긴 하지만은 브렌트위 78불, 웨스텍사스 72불로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금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2031불로 0.96% 정도 떨어졌고 오늘 암호화폐가 아침에는 약간 보압이었는데 자 비트코인은 보압이죠. 43,260불로 0.67%만 올랐고요. 에더리움은 2.25% 올라서 2,586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한 거는 달러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리가 또 이제 또 치솟은 이유 중에 하나가 JP모건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We do not think of when the yields will be down from current levels in the near term. 그가 가까운 시기 내에 현재 수준에서 예 금리가 채권 금리가 더 내릴 것 같지 않다. JP모건도 이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또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 4%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예 지난주에 내일 카시칼이 또 나와서 중립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걸 또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예 바뀔 만한 예 그런 건 안 나왔고요. 내일 나오죠. 이제 내일 이제 소매 판매가 내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같이 볼 텐데 저희 라방에서요. 예 소매 판매가 이제 떨어지면은 예 사람들이 소비도 좀 줄고 예 산업 생산도 내일 지수가 나오죠. 또 인더스트리 프로덕션 산업 생산도 좀 줄고 예 오늘 이제 뉴욕 쪽에서 제조업이 좀 안 나온 거는 자 금리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는데 내일 소매 판매라든지 예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예 경기 둔화나 침체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침체 우려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일단은 금리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렇구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방어주나 성장주 모두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 빼고는 예 오늘은 다 예 거의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어 떨어진 주식이 4,389개고요. 올라간 주식이 1,564개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식이 자 오늘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도 오늘 또 올라간 주식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올라갔고요. 예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제 펜타곤하고 협력한 소식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2.70% AMD도 올라갔죠. 바클레이스에서 반도체 주식들을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올려가지고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늘 테슬라 반등 했습니다. 예 테슬라가 아침에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3% 이상 반등을 했죠. 예 오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애플 1.45% 떨어졌고요. 자 대법원에서 소송에 졌습니다. 반독점 소송. 자 구글 0.37% 떨어졌고요. 오늘 해고 소식 있었고 메타 1.35%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1% 떨어졌고 자 기름값 떨어지니까 정유주도 다 떨어졌고요. 오늘은 제약주들 방어주들도 좀 떨어지고 은행주들이 자 오늘 골드만스 학생은 실적이 잘 나와서 조금 올랐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은행주들은 떨어졌습니다. 이자 관련된 수익들이 다 안 좋죠. 자 모건 스텔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4.71%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보잉도 안 좋았죠. 예 보잉이 오늘 7.79% 떨어졌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 쪽에서 또 사고가 났죠. 예 그 다음에 목표 주가도 떨어지고 자 그러면서 오늘 다우 쪽에 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셰브로는 2.32% 떨어졌고 거기에다가 나이키는 3.22%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전기차들이 다 안 좋았어요. 금리 올라가면 안 좋죠. 당연히 전기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올랐습니다. 자 아직 장 끝나려면 16분 정도 남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자 우보하고 GM도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포드도 좀 잘 버텼는데 자 오늘 차가격을 자 만불이나 깎은 루시드는 4.82% 더 떨어져서 드디어 2불대까지 내려갔고요. 리비안도 오늘 1.63% 떨어졌습니다. 딜리버리 미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중국차들은 대부분 오늘 딜리버리가 보험등록이 좀 적게 나오면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얘기 드렸지만 중국의 보험등록 숫자가 테슬라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4,700대 정도 아니 3,200대 정도였죠. 거기서 131%나 늘어서 7,400대나 네 보험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다가 올라갔죠. 근데 다른 차들은 예 계속 떨어졌습니다. 특히 BYD 같은 거는 예 보험등록이 오히려 떨어졌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일단 호재로써 오늘 자 작용을 했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보험등록하는데 이렇게 줄 서있는 차들을 보면 대부분 테슬라인게 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들이 굉장히 많은게 보여지시죠.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중국에서 예 테슬라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예 이런 것도 호재고요. 자 주말 동안에 호재 여러개 얘기 드렸죠. 뭐 파나소닉 해서 배터리도 생산을 도와준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제 인도 쪽으로 예 들어가는 소식들 얘기 드렸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소식은 뭐냐면은 자 마치다가 테슬라의 이제 노스아메리카 차징 스탠더드를 채택한다. 요런거. 그래서 대부분에 예 지금 어 미국의 전기차들은 예 지금 어 테슬라의 NACS 스탠더 슈퍼차저 스탠더드를 예 채택하기로 예 하기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테슬라가 지금 또 이제 오늘 좋게 나온 소식이 미국 전기차 판매의 50% 이상을 테슬라가 차지하는데 그중에 모델 2개만 가지고 그렇게 차지했다. 모델 3하고 모델 Y만 가지고 이렇게 차지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 이런거 보면은 자 그래서 자 미국 사람들이 120만 대나 전기차를 2023년에 샀다고 합니다. 예 점유율이 정확하게 말하면 한 8.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8.1%로 나와 있는데 테슬라가 점유율이 지금 한 4.2%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은 지금 8.1%나 전기차를 팔았는데 그중에 이제 테슬라가 예 반 이상을 팔았다는 거죠.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예 나중에 또 트위터로 올려드렸는데 자 테슬라 모델 3가 예 39만 4,497대나 예 팔았고요. 테슬라 모델 3가 22만 910대나 팔았습니다. 자 그 다음이 쉐비 볼트인데 6만 2천대밖에 안 되죠. 포드 무스탕 자 머스탱이 4만 대밖에 안 되고 폭스바겐 ID3도 3만 7천대밖에 안 됩니다. 현대 아이온니큐 3만 3천대 리비안 2만 4천대죠. 예 그 다음에 포드에 F-1502만 4천대 모델 X 2만 3천대 BMW i3 2만 2천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쉐비 같은 거에 비하면은 예 합치면은 거의 10배 가까이 더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 스마트한 면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몰아보니까 저는 다른 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하기도 워낙이 편하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트럭 디자인도 했지만 모델3 모델Y 아무튼 디자인을 이 분이 2008년부터 지금 도와주셨는데 이 분의 이름이 프란스 본 홀스 하우젠 이 이름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하신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 분이 디자인을 잘하고 계십니다. 미국 분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소식은 더 특별한 것은 오늘은 없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옵티머스가 이제 빨래를 갭니다. 물론 옆에서 다른 사람이 같이 움직이면서 도와주긴 했는데 완전 자동은 아닌데 곧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30년 걸려서 이뤄낼 거를 테슬라가 1년만에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란 머스크가 대답을 했는데 2년 2년이면 된다. 그래서 내년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암시를 보여줬고요. 3년이면 대량 상산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026년 정도면 테슬라 이제 봇 옵티머스도 곧 많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자 얘기 드렸지만 공매도가 낄 만큼 꼈다고 아침에 얘기 드렸고요. 조금 오전 중에 좀 떨어뜨리긴 했지만 예 다시 쇼크로버가 좀 일어나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223불까지 올라갔다 좀 떨어졌는데 예 그래도 반등을 한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주식도 다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올라갔고요. 자 그거 외에 이제 빅텍도 잘 올랐죠. 오늘 빅텍 중에서 자 엔비디아가 2.5%나 올랐습니다. 아침에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 올렸고 키방크에서도 엔비디아를 예 740불인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갔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0.30% 올랐고 예 테슬라만 올랐고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넷플렉스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테슬라가 올라주니까 되게 더 예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지금 예 다버스 프롬에 빌게이츠가 갔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안 갔나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빌게이츠가 아무래도 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코딩 때문에 생산성이 50%가 더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지금 모멘텀을 다시 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도 지금 전 지구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합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혜주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아이에이의 GPT4를 미국 정부에다가 또 채택을 한다. 이런 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미국 정부에서 아무래도 아지르하고 인공지능을 쓸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확실하게 차지했습니다. 오늘 애플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2.8조 달러 1.8.8조 달러 애플은 1.8.1달러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역전된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역전됐고요. 곧 아마 구글이 사우디 아랑쿠 역전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화이팅 해주길 바랍니다. 아마존 엔비디아도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구글은 해고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글 해고 소식 한 수백 명 정도 광고 쪽에서 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 얘기가 들었는데 광고 쪽에 사람을 많이 해고합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쪽을 더 채택을 해서 그런가요? 구글에서 몇 백 명 해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항공주 중에서는 항공주들이 기름값이 떨어지면 좀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시카고 오웨어 공항에서 충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8%가 떨어졌고요. 목표 주가까지 떨어졌고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스피릿 에어라인입니다. 여기 SAB인데 오늘 51% 지금은 47%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플루가 스피릿 항공을 인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플루는 인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남죠. 그러니까 6% 올랐고 스피릿은 47%나 오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로이트에서는 엔비디아 AMD에 대해서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 올린 거 좋은 의견 내는 거 인공지능 때문에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이러면서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골드바이언스 학스에서는 여러 가지 주식을 오늘 또 추천했는데 눈에 띄는 건 로블록스로 추천을 했습니다. 아직 주가가 조금 덜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게임 쪽에서는 로블록스가 거의 1등이죠. 지금 거기에다가 테슬라도 또 추천을 했습니다. 예 아 골드바이언스에서 테슬라를 추천했다는 거 자 좋은 거 같아요. 지인도 좀 추천을 하긴 했는데 예 잘 한 거 같고 자 그거 외에 뭐 타이슨푸드 예 이런데 또 추천했고 에너지 쪽에서도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또 눈에 띄는 건 예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는 건 없고 자 이렇게 또 추천했고 산업재에서는 요렇고 에이비스 렌탈카 또 추천하기 눈에 보이네요. 제 책에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라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소매 판매 잘 나와주길 바랍니다. 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소식